부추긴 사람들, 부추긴 사람들은 다 돈 벌었어요. 부추긴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승진하고 뭐 좋은 세상 봤는데 그 부추김에 돈 태운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녹아놨어요. 금년에. 바이드딥 흔들리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일단 시장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세계에서의 그 중구형의 그 유명한 대사 살려는 드릴게입니다. 지금. 매겨 드릴게가 아니에요. 살려는 드릴게라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유명한 대사를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격정과 혼돈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투 레이더 코너를 좀 더 확대한 특집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국내, 해외, 주식시장 전망 또 분석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특집 글로벌 증시연구소,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월요일마다 투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는 개천절 때문에 못했죠. 그렇죠. 오늘도 대초 공휴일인데 오늘도 못하면 지금 2주 연속 우리 이진우 소장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모셨고요. 그것도 특집입니다. 아휴, 네. 부담스럽네요. 오늘은 한 시간 내내 우리 이진우 소장님과 단독으로 갑니다. 3284번님. 평소 이진우 소장님의 설명을 메모하며 듣고 있습니다. 연준 혼내시는 것까지요. 크크크 해주셨고요. 2195번님. 이진우 훈장님의 호통. 시왕, 팬입니다. 훈장님 나왔습니다. 훈장. 네. 좋으세요? 이진우 훈장님 나왔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대체 휴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식시장 때문에요. 이 좋은 날도. 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시간이 어찌됐건 한 줄기 빛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0월이 좀 들어가니까 9월 말에는 좀 무서웠잖아요. 무서웠죠. 영국 국채금리 치솟고 우리나라 2100, 2200 깨지고 약간 좀 숨거르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여기부터 볼까요? 현재 상황? 현재 상황. 우선 위치 자체가 미국 증시.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매일 체크하실 거 아니에요. 나스닥 같은 거 딱 보시면 어떠세요? 6월 저점 그 금방에 와서 한눈에 이렇게 크게 이중바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그 레벨에 왔죠. 제1차적으로는 8월 중순 이후 써머랠리, 배마케랠리 끝나고 9월 말까지 참 많이 빠졌고 9월 들어서부터 우리가 다들 얘기는 했고 9월은 과거에 경험적으로 5월과 9월은 늘 안 좋았다. 실제 또 이번 9월이 안 좋았고 또 그리고 경험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또 그러고 나서 4분기는 평균적으로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한 11월, 12월쯤 가면 산타렐리 입에 올리고 했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강하게 단기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아주 파생시장에서 대규모 콜옵션 매수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글로벌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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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10월 들어서 강한 어떤 상승 랠리의 배경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고 나서는 지금 다들 뭐 상황은 그래요. 미국 좀 이제 고용지표를 보고 나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유럽도 이제 좀 한번 계속 상황이 어떤가를 지켜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직은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 현재로서는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도 여기가 바닥인지 아니면 또 한번 또 여길 깨고 밑으로 갈지는 알 수 없는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기로에 서 있는 거고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여기서 시장이 바로 승부를 내기는 참 애매한 시점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은 월간 차트에서 후행 스팬이 그냥 가격 뚫고 내려옵니다. 그거는 2000년 닷컴버블 때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월간 차트에서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만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천 단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으니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바로 9월 3분기 9월 말까지 그걸 갖다가 시장이 승부를 짓기에는 조금은 더 확인할 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방금 기로 변곡점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방도 있지만 이쯤에서 이쯤에서 이쯤에선 바닥으로 하고 서서히 상방. 이것도 어쨌든 존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좀 이제 후달거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를 상대로 민주식과 같은 접근 방법이 통하겠느냐.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하방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의 쇼스키즈를 이끌어낼 만한 누가 이끌어내느냐. 누가 이끌어내느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생경함을 느끼시기보다는 익숙해져 가야죠. 페드피보시라는 얘기를 우리가 시황에서 자꾸 보잖아요. 연준이 입장을 바꾼다. 이 긴축, 긴축 계속하는 이 얘기를 갖다가 즉 쉽게 말해서 금리 인상 지금 분위기는 뭐예요? 지금 분위기는 이제 11월하고 12월 두 번 남았지 않습니까? 두 번 남아있는 연준의 FMC 조금 한 번 우리 청취자분들 한 번 메모를 해두시죠. 우리 10월달에 말이죠. 10월달에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게 22가 금리를 어떻게 언제 올릴 얼마나 올릴까 20이 지금 10월 27일 목요일하고 그다음에 12월 15일 목요일 금년에 두 번 남았습니다. 두 번 남아있고 지금 22 기준금리 레피라고 하는 리파이낸싱 레피라고 하는 그게 지금 1.25거든요. 1.25인데 얘를 갖다가 이제 두 번 남은 가운데에 한 번만 더 리마인드 하시죠. 제로금리였던 22 기준금리가 지난 7월달에 50BP 한번 올렸고요. 처음 금리 인상을 하면서 50BP 빅스텝 했고 그다음에 9월달에 75BP를 올려가지고 22도 50BP, 75BP 이런 식의 보폭으로 지금 현재 1.25에 와 있습니다. 이제 두 번 남았는데 그러면 연말에 20위는 얼마쯤 갈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연준도 11월 1, 2 해서 우리가 이제 11월 3일 날 새벽에 알게 되는데 22, 10월달 회의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연준도 하는 거예요. 연준 지금 아시죠? 상단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3에서 3.25니까 3.25%까지 왔습니다. 22보다 2%포인트 더 높아요. 200BP 더 높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두 번 더 올리는 거고 12월에도 한 번 더 하는 거죠. 우리 한은은 한 번 기억해 두실 것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네. 이번 주 수요일? 네. 10월달에? 네. 아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로? 네.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구나. 10월 13일로. 수요일이면 10월 12일? 네. 12일. 네. 아 그렇구나. 이번 주 10월 이제 10월 12일 금통회하고 11월 두 번 남은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이 연말에 가서 4.25에서 4.5 아니면 4%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2.5거든요. 우리 한국은행이 이런 상황 하에서 혹자들은 아 이제 매크로 지겹다. 매크로 얘기 그만하자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이 결국은 계속해서 남은 4분기에도 시장을 갖다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속해서 불안불안한 영국이나 아니면 이태리 이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입장 변화 페드 피보스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갖다가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인데요. 그냥은 안 바뀐다. 연준은 어디가 부러져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어떤 인식이라는 거 너무 연준이 그냥 뭐 고용지표 조금 악화된다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확인하게 될 9월 CPI가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당장 금리 인상을 멈춘다. 그래서 시장이 위로 날아갈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매도 국면에서 시장을 한번 들어 올려보겠다고 애쓰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연준은요. 연준은 자기의 길을 간다. 그렇죠. 자기의 길을 가서 연준은 자기의 길을 간다. 그래서 4% 지금 뭐 점도표 찍힌 거로는 이상 4.25까지 4.25은 4.5 4.5까지도 찍혀 있고요. 앞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이제 10월 12일입니다.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 10월 12일 날 금통일이 된 거고요. 10월 12일 날 우리는 빅스텝을 밟을지 베이비스텝일지 봐야 되는데 하나부터 나눠볼게요. 우리가 빅스텝을 밟는다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원달러 환율도 좀 반응해 주지 않을까요? 반응해 줄 수 있죠. 네. 반응해 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달러 인덱스로 대비하는 그냥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꺾이는 걸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더 커요. 좋아요. 그럼 그 다음 주가 유럽 20일 유럽중앙은행이 있는데 유럽중앙은행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요. 이런 유로화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절대치로는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정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가능성과 기대감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내지는 중기적으로 6월 저점 금방에서 쌍바닥을 이루고 좀 더 올라가고 나서 생각해도 된다 하는 위치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 10월 들어서는 추가 급락보다는 자꾸 상승을 갖다가 반등을 갖다가 노리는 그런 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이준우 소장님께서는 우리도 빅스텝 밟고 유럽중앙은행도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 밟고 이렇게 미국 외의 나라들이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킹달러는 조금 무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킹달러는? 이 금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나온 여기에 어떤 지표나 통화정책 정책 담당자들이 밝히는 어떤 그런 정책 대응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이고 들으시는 분들도 수긍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드려야겠네요. 지금 그런 식의 평상시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접근법으로 꼭 가다가는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정말 이게 누가 누구를 털어먹겠다고 이러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컨셉인 그 양털깎기라는 것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달러가 강해야 돼? 달러가 강할 만도 하죠. 어지간하면 이제는 비즈니스 하려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죠. 미국으로 들어가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 금리 격차를 보더라도 지금 뭐 달러가 강해질 만하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채 수익률이 한 4%에 근접하는 10년물 이런 것들이 뭐 3.7 3.8 이런 것 같다도 이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 코로나 시국에서 이렇게 뭡니까? 시장을 떠받쳤던 3개의 명제가 있어요. 바이더딥 밀리면 3원 먹는다. 이거 흔들리죠. 우리 지금 금년 들어서 바이더딥을 갖다가 이렇게 부추긴 사람들 부추긴 사람들은 다 돈 벌었어요. 부추긴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승진하고 좋은 세상 봤는데 그 부추김에 돈 태운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녹아놨어요. 금년에 바이더딥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난 코로나 때 회자됐던 명제 중에 포모 피오브 미싱아웃 나만 이거 가만히 있다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것도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들 많이들 후회하고 계세요. 그 다음 세 번째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 라고 하는 이 명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저금리 상황 하에서는 주식이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아차하면 하루에도 4% 5% 심지어 10% 때도 빠질 수 있는 어떤 종목이요.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로 갔다 우습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최고의 안전자산인 미국채 이런 것들이 4% 정도에 가까운 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대안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도 우리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월 들어서 일단 시장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세계에서의 중구형의 유명한 대사 살려는 드릴게입니다. 지금 먹여 드릴게가 아니에요. 살려는 드릴게 라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유명한 대사를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저렇게 달려가는 한 연준 피벗이 없는 한 유럽중앙은행이 달리든 한국은행이 달리든 전세계가 역환율 전쟁을 해도 킹달러를 이기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럼 아쉽네요. 아쉽죠. 아쉬운데 너무나 아쉬운데 너무나 속상한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속상하죠. 듣고 계신 분들은 듣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각자의 포지션 진입 위치가 언제였고 어느 레벨에서 들어갔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난 여기서 조금만 더 줄이면 돼 하는 분이 계실 거고 그러면 나는 인더머니로 들어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야 이거 내 생에 이거 복구가 되겠나 싶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마이너스 50% 이상도 많으세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쨌거나 저는 계속해서 희망회로를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절망을 절망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러나 지금 우리가 너무 무서운 거는 북한의 소위 말하는 지증학적 리스크예요. 지증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월가의 최대 황소라 할 수 있는 제이피모가니의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9월 마지막 날 콜라노비치도 쫄아버린 거예요. 콜라노비치도 두려웠던 겁니다. 뭐가 두려웠느냐 하면 결국 지난 2020년 그때 코로나 때 팬데믹 때 저점에서 과감하게 롱을 외쳤다 스타가 된 선수잖아요. 금년 들어서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3월달 FMC 앞두고 금리 인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하는데도 롱 외쳤다가 3월 랠리 맞추고 해서 스타는 스타인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롱롱롱을 외치던 이 친구가 9월 말에 싹 말을 바꾼 겁니다. 거기에는 제일 큰 이유는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고 지정학적 위기를 이 친구가 꼽더라고요. 우리요? 아니면 전세계? 전세계적인 지금 무슨 노르드 스트림 툴을 갖다가 그게 자연적으로 가스에서 가스가 세고 하는 그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지금 도발은 그것을 시장이 반영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의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수 느낌이 그리고 자꾸 백악관에서는 핵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을 쓸 수 있다고 하는 러시아보다 오히려 상대 쪽에서 미국에서 상대 쪽에서 써주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줄 정도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당장 14일 날 10월 14일 같으면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에 영란은행은 뭐라고 그때 얘기했었나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영국 감세한 얘기 나왔다가 파운드 폭락 영국 국채 폭락 이 상황에서 국채 수익이 뛰니까 일단 무리한 사겠다 천억 파운드 지금 무제한 매입입니다. 사겠다 했는 게 결국 14일까지만 사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영국 정부하고 영란은행은 따로 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영란은행은 마지못해 하고 있는 거지 정부의 정책이 영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딱 끝나고 났을 때 영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게 파운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던 파운드가 괜찮은지 그 다음에 거기는 길길이 안 뛰는지 길길이 뛰면서 이태리도 같이 뛰는지 프랑스 국채도 뛰는지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 일단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일본은 연준 피봇 연준이 긴축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거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너무 단정적인지는 몰라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한국은행이든 유럽중앙은행이든 혹은 그 외 나라들이 지금 역환율 전쟁으로 어쨌든 따라잡을 요구는 하나 킹달러를 죽이기는 어렵다. 따라잡을 정도라기보다는 최대한 노력은 하나 혼란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보존은 맞춰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한은에 한은 금총리에서의 25BP냐 50BP냐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킹달러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50을 할지 75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25나 50을 한다는 것은 그냥 여기서 환율이 추가 급등만 없을 뿐이지. 그게 추세 바꾸지는 못한다. 세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지금 북한 미사일 등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는 것도 일단 뭔가 수상하다. 뭔가 수상하다. 네 번째 실은 영국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계속 언급되죠. 영국 파운드화가 10월 14일 이후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을 끝나고 나면 이것도 문제다. 그 이후에 시장이 괜찮게 갈라는지 아니면 또 시장이 혼란상을 보인다고 해서 또 영란은행이 말 바꾸고 또 사줄게 라고 나오라는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잊고 있으면 안 되니까 크레딧 스위스하고 도이치뱅크 주가 추위 보셔야 되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슴 아프시더라도 우리 이준호 소장님께서는 직시해야 된다.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최악을 대비하는 게 낫다. 네. 그래서 뭐 곱버스로 무슨 세상 망해라 너희들 다 죽어라 나는 돈 벌란다 하는 거 지금 시점은 말리고 싶고요. 아 오히려요 그것도 당할 수 있으니까 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대해서 이 정도면 이중바닥이야 밀릴 만큼 밀려서 이제 또 위로 또 곱하게 내버리지 두 배 세 배 이것도 아니고 대응 전략은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2부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청곡이 있으시다고요. 신청곡? 네. 뭐 할까요? 뭐 이렇게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전주만 들었어도 많은 분들이 아 옛날 생각 나실 텐데 네. 저기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듣고 왔고요. 현재 지금 우리는요. 특집 글로벌 증시연구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호텔 캘리포니아를 신청을 하셨는데 호텔 캘리포니아를 특별하게 신청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기타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옛날 생각 나실 분들 많을 것 같고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패드워처들 사이에 이 노래는 조금 회자됩니다. 왜냐하면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당신이 호텔에 들어오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체키는 되지만 체크아웃이 안 된다고 마음대로 못 나간다고 그 외에도 이 노래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 가사 가사마다 구절구저마다 이렇게 좀 짚어볼 건 많습니다만 고대복만 말씀드리면 왜 연준을 이렇게 주로 살펴본 사람들이 이 노래를 가끔씩 응급하나 하면 이놈의 저금리와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 돈풀기라고 하는 여기 이것을 체크인으로 비유하자면요 10년간 했는데 그것의 체크아웃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호텔 캘리포니아의 투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거 하자고 하니까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부분 노래 듣기 전에 체크아웃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마치 어디 저 뭡니까 그 그 영화에서 영화에서 보면 그 비공식 도박장에서 완전 대박 잭팟을 터뜨리고 칩을 돈 현금으로 환불해서 나오려 할 때 왜 어깨들이 그냥 가시면 안 되지 이런 부류 한 게임 더해서 다시 돌려올라가죠 진정한 고수랑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연준은 체크아웃을 즉 양적 완화에서 드디어 유동성 축소로 가려는 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과거 연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빠져나갔다는 거죠 아닙니까 호텔을 빠져나간 거죠 체크아웃은 했잖아요 다 망가뜨리든 뭐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벤 버네키가 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경기가 사이클을 타고 이렇게 뭐 수축과 이완과 수축을 화랑과 확장과 그거 갖다가 사이클을 이루면서 가는 것보다 경기는 중앙은행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는 표현을 재미있어요 그래서 또 이진우 소장 또 음모른적 시각 들고 나온다 하시겠습니다만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진짜 자본주의 맞나 싶은 생각 요즘 가끔 듭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파산이란 말이 있거든요 즉 늘 망해야만이 새롭게 거기서 새로운 어떤 싹이 터고 새로운 어떤 뭐가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 아마 2008년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한번 그때 망가뜨려놨잖아요 2008년 이후부터는 우리는 진정한 파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해야 될 곳이 안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산업계도 금융계도 그리고 헐리우드이나 충무로도 온통 좀비 타령이죠 잘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지금 한 십수년째 우리는 좀비에 완전히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틀어도 좀비 그러면요 이번에 좀비가 드디어 망하고 드디어 아웃된다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지 이번에도 또 좀비 대열에 추가요 어서와 여기는 처음이지 하는 또 좀비 쪽으로 크레딧 스위스도 집어넣고 아니면 여기저기를 그렇게 하려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부르뜨리려는지 그 정도를 한번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쫓아가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부러진다면 지금 많이 언급됐던 크레딧 스위스라는 스위스의 첫째 둘째 대형 금융회사 노이치방크 이건 뭐 한 10년 10년째 망한다 망한다 나왔고요 또 뭐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영국 국채 파운드 부러질 부분들 본다면 과연 도대체 이거는 파악도 안 될 뿐더러 짐작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2008년 2008년부터 2008년부터 해서 그러면 18년 한 14년 15년 12년 동안에 이어졌던 이 제로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막 돈풀기 이것을 그 연준의 대차 대접회라고 할 수 있는 연준 총자산 같은 그런 어떤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뭐 센트리스 연방은행에 프레드를 들어가시던 야대니 리스즈를 들어가시던 보시면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풀기로 돈이 확 풀린 가운데에 그 저금리에 기반한 그 유동성에 기반한 이런저런 온갖 외환 채권 주식 그리고 대출 분야에 이르기까지 파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잘 짐작도 안 될 만큼 그런데 그쪽이 지금 연초만 하더라도 0% 0에서 0.25%였던 이게 4.25%를 가든지 0.25% 상단이 0.25%였던 연방기인 금리가 4.25%를 갈지 4.5%를 갈지 내년가면 5%를 갈지 이런 속도로 지금 금리가 오르면 온전할 수 있겠냐 말이죠 저는 비등점이 가까워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특정 국가 특정 금융회사가 아니라 아니라 더 좁혀보면 금리 관련해 금리와 엮여 있었다면 다 부러질 대상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증시만 살피고 환율만 살피고 금리만 봐서 얘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고 우리 한국은행도 모일 때마다 과연 이번에는 25%만 갖고 될까 우리도 50%를 올려야 될까 이런 식으로 0.75%를 가라 자이언트 스텝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BOK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금융시장으로만 눈길을 좁혀서 이렇지 진짜 부러지는 데가 안 나오겠습니까 부동산 같은데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 이런 시국 하에서 이 증시에서 어떻게 짧게라도 먹고 나올까 지금 이 고민을 하면서 아니면 좀 줄일까 손실을 이러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낙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낙관적인 어떤 전망과 낙관적인 대부분의 대형 유튜브를 비롯한 매체들의 낙관적인 그런 어떤 설파에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렁에 발이 깊숙이 자꾸만 더 가듯이 여기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이라는 것은 그래요 타잔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빠진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빨리 빠져들어가요 그런 어떤 지금은 좀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인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다가 왔는데 이누소장께서 앞서 실은 당연히 상방투자 적극투자도 안되지만 하락에 배팅하는 인버스도 여기서는 또 권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밑에 하방 숏도 안 권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정말 대차게 부러지기 전에 굉장히 유혹적이면서 굉장히 가슴 벌렁거리게 하는 급한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6월 FMC에서 7월 FMC에서 75% 금리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도 장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 실적 보세요 지난주죠 쇼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쇼킹한 삼성전자 이 와중에도 삼성전자 안 빠지잖아요 이 시장에서 뭐 그저 실적 실적 탈행합니다만 실적 좋다고 대한민국 정시 올랐습니까 그 주가가 올랐습니까 실적 나쁘다고 빠지던가요 그게 아니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시장은 어떤 뷰라는 것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 나의 뷰대로 당장 어떻게 그렇게 간다라고 장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거 보고 여기서 꽃버스로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그건 욕심인 거예요 제가 봐서는 네 일단 곱하기 2 3 이거 4 그렇게 해서 선물 매도 곱하기 7 이거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얘기인데요 나 뭐 내 원금만 갖고 천천히 갈 만큼 느긋하지가 않다 난 죽든지 살든지 쪽박을 차도 좋으니 대박 노리고 간다 그거는 뭐 누가 옆에서 말릴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일반인들 탐욕을 버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라 대응 전략 네 일단 휴대폰에 오는 문자 메시지 중에 내가 모르는 번호로 해가지고 종목 추천 네 이거 뭐 한 달 내 몇 배 갑니다 하는 거 이런 거 한번 들어오세요 하는 거 그거 이제 수신 차단하시고요 네 그 친구들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게 굉장히 횡행할 때입니다 왜 사람들이 매우 절박하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정도로 망가져 있거든요 시장이 그러면 여기라도 들어오세요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줘가면서 종목 추천 받아봤지 다 망가졌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매체에 또 어떤 어떤 패널 어떤 그 이코노미스트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동안 장을 갖다가 제대로 짚어왔는지 저 사람은 늘 이러는 사람인지 그리고 늘 틀리던 사람인지 그리고 저기에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십시오 그럼 이진우 너는 사심 없냐 사심 없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래를 합니까 여러분들하고 뭔 얘기를 회원 모집 같은 건 안 하시죠 계좌 깔아 하시지만 제가 계좌 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제가 방송을 못 하겠죠 제가 계좌 깔 정도의 상황이 되면 저는 방송 안 하고 매매만 할 겁니다 제가 좀 대신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하방 배팅하는 것도 그러니까 상방은 물론이고요 하방도 위험하다면 현금 보유 전략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아직도 현금 있으신가 봐 대단하시다 아직도 현금 있구나 그럼 이제 기존 거 로스컷 손절도 안 했고 뭐 포지션 줄이지도 안 했는데 또 어디 현금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현금 있으신 분들 현금 있으신 분들 제 말씀의 뜻은 아시잖아요 지금 이쪽 지금 아주 유혹적이고 매력 유혹적일 정도로 매력적인 급등장도 가능하지만 이러다 훅 부러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하에서 꼭 배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확인하시라고요 한동안 좀 멀리 떠나있자 확인하는 포인트를 좀 보죠 차라리 확인하는 포인트 환율 환율이 하도 못해 1380회라도 내려가요 1번 좋아요 1380원 밑으로라도 가져야 돼요 1380원 좀 더 1350원 어때요 1380원 1350원 밑으로까지 내려가주면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우리가 안정을 줘야 되니까 1350원 좋아요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 3.5% 3.5% 밑으로 다시 내려와주면 나쁘지 않죠 3.5% 또 뭐 좀 이런 거 있을까요 어떤 그런 신호를 좀 참아도 뭔가를 보고 참는 게 좀 일반 투자자들은 그러기 좀 원하잖아요 뭐 우리 같으면 코스피가 2300이라도 올라서면 그전에는 2285포인트 갭부터 채우는 게 급선무입니다만 그거라도 2285포인트 갭이라도 채우고 2300이라도 올라서주면 가능 그전까지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정신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어떻게 좀 그나마 좀 아 여기까지 와준다면 이라는 신호들 좀 뭐 찾아보면 여기까지 와준다면 이라고 하는 거 영국에서 좀 우리가 여기까지 좀 와준다면 하는 거 국내 뉴스가 됐던 국제 뉴스가 됐던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끄덕끄덕거리는 거 있는 그걸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채널을 야 저 채널 돌려내줘는 TV 거 소리가 안 나올 정도의 콘텐츠가 나오면 아 정치인들한테서 네 지금 보고 있으면 다들 짜장나지 않으세요 네 저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저가 영국 총리라고 저가 어디라고 저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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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으신데 뉴스를 보다가 한번 들어볼 만한데 싶은 정도가 되면 시장도 좋아지겠죠 그런데 듣는 뉴스의 내용을 다 보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혀를 차야 되는 상황이라면 증시에서도 발표해야죠 그러니까 방금 정치권 이야기는 국내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 정치 심지어 바이든 미국 정치 보고 있으면 기가 찹니다 일본 다 일본 마찬가지죠 이거 어때요 영란은행이 개입을 한 거잖아요 영란은행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만에 하나 영란은행의 시장 개입이 이거 갑자기 성공을 하는 거예요 10월 14일 이후에도 파운드와 같이 또 안 떨어뜨리고 영국 국채금리도 만약에 눌러놨다 이런 것도 약간 긍정신호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런 가능성이 낮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세한 철회라고 합니다만 애초에 내놓았던 그 정책에서 정책을 전부를 철회하는 게 아니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율 45% 그렇죠 참 돈 많이 벌어서 45%를 세금으로 나가는 것도 억울하겠습니다만 그걸 좀 낮추겠다는 거 그 부분만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부 사이드인 거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감세 안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또 적자국채 찍어내고 또 영란행이 그거 사주면서 파운드 찍어내고 한계에 올 수밖에 없다 한계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자 제가 오늘 뭐 우리 휴일에 이렇게 나가는 방송이고 하니까 정 소장님 제가 조금 느슨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좀 약간 분위기 업돼야 돼요 지금 너무 아니 아니 분위기 업 분위기는 아닌데 업은 아니라 느슨한 얘기 분위기 업보다도 우리가 시장에 발 담궈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면은 스트레스가 대단하시잖아요 네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제가 울릉도에서 터득했습니다 도동항에 도착했더니만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CU 보이시죠 이래요 네 있네요 조그마한 CU가 저게 육지에서는 신세계백화점입니다 이래요 그러고 나서 저 또 바로 옆에 있는 아마 울릉도에서 제일 오래된 숙소 같아요 5층짜리 간판은 호텔인데 보고 있으면 느낌 와요 저기 5층짜리 저기에 오늘 우리 일행 중에서도 한 3분 가시는데 저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가방 다 들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순간 굉장히 기대 수익률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기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저한테 주는 키가 이거는 한 10분 걸어가셔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있어야 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네 뭐 2인용 방 좁다고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다 똑같습니다 정말이에요 가보니까 그 좁은 섬에서 몸 눕히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나 그 가이드의 첫 소개에서 CU 보이스 조이스부터 이제 그러한 서울에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낮추니까 기대를 낮추니까 네 스트레스나 실망이 적고 행복해지더라 즐길 수 있더라 즐길 수 있더라 네 여기서 자꾸 지금 무슨 우리 템백어 1년에 2배 이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자 오늘 특집으로 진행했습니다 특집 글로벌 증시연구소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했고요 기대를 낮추면 즐길 수 있는 뭔가가 나중에라도 온다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예정되었던 좋은 순간도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네 그래도 그래도 뭔가를 달라고 했을 때가 원달러 환율이 한 1350원 정도 밑에 내려오면 그나마 관심 그나마 그나마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한다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시세 좋기야 1350원 갈 때까지 1350원 갈 때까지 시세가 좋게 나오겠죠 그러니 확연히 떨어지고 이래저래 겨누다가 확인하고 들어가면 조금 덜 먹게 되는 거고 그래도 그래도 조금 덜 먹게 되는 거고 미국채 10년 만기 수익률 3.5% 밑으로는 떨어져야 뭘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아니면 유로달러 유로달러가 지금 1유로당 1유로당 0.98인데요 0.98 1유로당 0.98인데 그러면 이게 다시 패러티 회복하는지도 1대1 패러 유로달러 1위로 다시 가는지도 한 번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는 신호니까요 그걸 어떻게 매일 확인해 저희 목돈연구소에서 매일 전해드릴 테니까 매일 전해드리게 하시겠지 저희 오전 11시 채널만 맞춰주면 되고요 월요일날 또 들어오시면 이진우 소장을 매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휴일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첨진의 목돈연구소 미친 trains 넣는 시 사운드 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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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몬